그가 왔다! 어두운 과거를 중산하고 여러분 앞에 섬 비둘기 마술단의 미스터 권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술사 권재관이에요. 놀라운 마술전에 간단한 마술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이 있죠?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에 주문을 한번 걸어볼게요. 휘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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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얼음이 나왔죠? 놀랍죠? 와! 와! 에이! 저거 장취했네! 손에 들어가면 안 보이고 다 티나는 거예요. 맨날 멋있는 척하려고. 나와봤어. 맞잖아. 어떻게 개그콘서트를 매주 올 수가 있어? 이번엔 직접 관객분께서 여기 있는 보호란에 손을 집어넣을 겁니다. 어른보다 더 놀라운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넣어보세요. 휘리리 뽕 하면서. 휘리리 뽕! 한 손으로 하니까 안 되는구나. 집중하고 양손을 다 집어넣으세요. 집중하고. 휘리리 뽕! 휘리리 뽕! 왜 없을까? 집중하세요. 휘리리 뽕! 휘리리 뽕! 없나 보다. 없나 보다. 없나 보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너. 진짜 맨날 이거. 미안해요. 박수! 아이고. 안 좋아 안 좋아. 자 이제. 우리 비둘기 마스타네. 하이라이트 마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술을 도와줄. 우리 윤승현 마술사와. 민현마술사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현 마술사와. 여자 마술사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자 마술사 두 분. 뒤에 보면은. 상자가 있죠. 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히. 손도 좀 잡아주세요. 들어가 주시고. 앉아주세요. 자 여기. 안에 있는 이 상자를. 공중으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으로 올라가라. 휘리리 뽕! 쭉 더 올려주세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기 있는 상자는 우리 안에. 우리 이성동 마술사를 한번. 집어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보시다시피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네. 누워. 얼른. 자. 보이시죠.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형님. 형님. 이제. 위에 있는 상자를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야. 내려와라. 휘리릭. 뽕. 형님 괜찮습니까 이거? 아이 괜찮아요. 어. 어. 긴장하지 마시고. 어 형님. 어 형님. 어. 스톱. 자.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 와. 이성동 마술사가 없어졌네요. 와. 자. 다시 한번 닫아주시고요. 이성동 마술사를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휘리릭. 뽕. 쭉 올려주세요. 자. 우리 이성동 마술사가 건강이 잘 있어야 되는데. 스톱. 이성동 마술사야 나와라. 휘리릭. 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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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죠. 아주 놀랍죠.